뱅뱅 오늘은 3월 25일 토요일이구요 영상 8도부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비가 왔고요 벚꽃이 많겠네요 오늘은 영상 8도부터 시작해서 15도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왔는데 배수가 많이 진행되네요 현재 영상 9도구요 항상 진입 전에 캐스팅 합니다 캐스팅하고 진입하겠습니다 추워서 입질은 없을 것 같은데 아직 온도가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합니다 필드는 좋은데 오리가 있습니다 오리가 있다는 것은 물밑에 뭐가 없다는 얘기인데 필드는 예숲인데 떠 있는 녀석이 없나? 온도가 좀 올라가야 떠 있겠는데 현재 온도는 9도구요 아 춥습니다 입질이 없어 또 이동합니다 아직 날이 차가운지 10시 10도입니다 물이 그렇게 차지 않는데 1시 10시 11시 10시 12시 20시 30분 오.. 머물었습니다.. 일단은 입지를 합니다.. 있기는 있는데.. 봄에는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작은 찌꺼기에도 숨어있습니다.. 바퀴.. 우리의 천지 중.. 바퀴.. 대강란에 아.. 뭐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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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깜짝이야 맹당했어 넌 보냐 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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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이즈 괜찮은데? 아 이제 제발 제발 숲을 눌러버렸어 커피 시원해 또 이동합니다 여기는 오전에 왔었는데 다시 가봅니다 온도가 올라와서 현재 13도고요 3시 51분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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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ます 또 잘 놀고 돌아갑니다. 두 마리 잡았으니 일찍 출소합니다. 두 마리 잡았으니 일찍 출소합니다.